어서 우리 제발 가수 어떻게 딱 녹화 파트 바꾸니까 스토리 진행 나오네 추정하면요 밧덩이 낮은 이름이었습니다 희메는 숨 없으며 이어지는 연절이 오우주는ブcore 절망한 물의 잠이 위험한 물 흙를 계속 뻗ù 한 번만 두 개 아이가 그리운 두 개의 땅이 그 ELLE 근데 얘 육식이잖아 야 그걸 구워주던지 생고기를 어떻게 먹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심지어 왕자 토하는거 아냐 아니 당연하지 임마 아 공주 불쌍하다 아 그래 늑대 불쌍하다 하여튼 늑대가 무슨 고기를 구워 먹겠어요 야 근데 왕자 착하다 반응이 착하다 늑대가 불을 늑대가 불을 음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지암 되게 열심히 했네요 그럼 과일 따러 가야되요 저 야 그냥 불쌍어 아 먹었구나 다행이다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어 되게 좋아 어 저건 또 뭐야 뭐 저렇게 생겼어 꺼져 여기 닿으면 되게 느려지네 미리 죽여 미리 왕자님을 위해서 다 죽여버려 야 내가 이 구역에 깡패야 임마 다 덤벼 아 그냥 왕자 버리고 혼자 다니고 싶은데 솔직히 아 여기는 점프에서 지나가는게 낫겠다 점프 속도는 안떨어지네요 다행히 참 니오니치가 요런거 잘 만들어 아 뭐 더 높은데는 뭐 없네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많이 떨어지나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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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 같이 점프하면 되겠다 하죠 나이스 괴물 나올때가 됐는데 응? 첫지역이라 그런가 나왔다 꺼져 우리 왕자님 놀라신다 자 내려가기 전에 역시 있네요 길이 있는거 보고 눈치챘쓰 눈치 팍채버렸쓰 왠지 오른쪽으로 가야될거 같거든요 그니까 왼쪽에 탭이 있지 않을까 아닌가본데? 왼쪽으로 가야되나본데? 이건 또 뭐야 퀄 젖었다 퀄 젖었다 진짜 너무 무거운데? 퀄 젖다 퀄 젖다 퀄 젖다 퀄 젖다 퀄 젖다 퀄 젖다 퀄다 퀄다 올라 오케이 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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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대체 뭐하는데 쓰는걸까 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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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그냥 혼자 가버리면 왕자 버리고 가야되니까 데리고 갈게요 퀄 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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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 으음 왕자님 올려보내고 됐지 올라갔 쓰 안돼! 하이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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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난 여기다 돌을 던져버렸으니 버섯 위에 착지하면 안전하다 알았어요 야 일로와 와 인마 좀 너 거기 가만있어봐 여기 왠지 꽃잎 있을 것 같아 역시 좋았다 내 관찰력 3타치다 아닌가 늑대 디자인 아 이런 걸 볼 수 있네요 기쁠 때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머리카락이 부풀어 오르며 살짝 들리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을 열면 뾰족한 이가 보입니다 귀엽네 귀엽네 이게 왕자야? 눈만 왕자? 아 복장도 완전 바뀌었구나 마녀 에이 나쁜 놈 되게 뭐랄까 되게 니오니치 감성의 니오니치 감성의 인어공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? 두 마리는 무조건 나오네 베테랑 사냥꾼 왕자님? 하나 둘 셋 안돼! 오 왕자는 떨어지는 줄 알았어 와 씨 나이스 가자 다음으로 이건 또 뭐야 야 포트리스야?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나 이거 못 맞추는데? 저는 포반이 아닙니다 땅깨라고요 국사포 쏜 적이 없다고요 저는 물론 포트리스 같은 거는 해봤지만 아 야 잠깐만 나 너무 쪼는 것 같아 이거 올라가도 돼? 죽지 않을까? 살았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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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껴버리면 어떡하냐 니가 됐어 어?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? 아 안 밀리네 저번 넘어가면 됐죠 뭐 옛말에 뭐로가도 서울로만 와 거북이 아 아 아 씨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요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이걸로 올라가서 야 방금 저거 받고 왕자 죽은거야? 야 이 병 야 무슨 씨앗을 맞고 죽냐 와 진짜 할말없게 만드네 이거 됐다 가자 왕자님 내가 니 눈 꼭 고쳐줄게 좀만 기다려 어 잠깐만 지금이야 먹어 어? 중기 또 어떻게 올라가? 아 여기 있네요 빠샤 나이스 드림캐쳐가 부릅니다 날아올라 저건 또 뭐야 꽃 어디로 캐만냐 이거 어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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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는데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어 너무한거 아닙니까? 아 꽃 아 꽃 저 꽃 어떻게 먹어야되 일단 왕자 데리고 가볼까요? 근처에서 이벤트가 발생할수도 있잖아 야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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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젠장 왜 죽고 그래 왜 이렇게 약하니? 아 설마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아 또 해야돼? 아 이런 젠장 가만있어 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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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빡세다.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어떻게 먹지? 잠깐만. 방금 저게 왜 있었을까? 어? 2단 점프? 의미 없네. 하...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. 그냥 패스할까요? 답이 없는 것 같은데? 아 씨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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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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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야 돼. 빨리. 모르겠다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실마리라도 보이면 어떻게 해볼텐데 답이 안나오니까 그냥 전진을 할게요 짱난다 이 인사관 꽃이 저기 있는거 알면 뭐하나 먹지도 못하는거야 먹지도 못하는거야 아닌가 한번 더 해볼까 설마 저렇게야? 야 장난치냐 나랑? 와 정말 쇼킹 어메이징 에바 어쨌든 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됐죠 그럼 됐죠 그럼 됐죠 그럼 됐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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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진짜로 아 나 씨 진짜 아 제발 먹었다고 해줘 먹었어 먹은 것 같아 난 몰라 먹었어 아무튼 먹음 다시 해줘야 되네 아 안돼 오오 놀래라 왕자 뭐야 저거 안맞네 아 다음 아 잠시 녹화 좀 끊어갈게 화장실이 다녀오고 싶어서